정수라도 들키면 생체 실험을 당하는 거야. 그래도 태워 보고. 어디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너만 자아를 바꿔 끼우면 돼. 싫다, 징그럽다. 렛츠 데이트 와일. 안녕하세요, 와일 데이트 월입니다. 섹시, 섹시, 섹시. 그놈의 섹시. 선생님, 섹시 미쳤구나. 이러면 너 올해의 가수는 꿈도 못 꿔. 내가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 닮은 적에 좋은 것이 아니냐. 캐시가 사라졌다고요? 너한테 딱 알맞는 지옥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